13.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돼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14.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1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17.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하니라. 17.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18.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8.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목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0.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여을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1.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2.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3.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4. 또 그때의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5.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을 알라. 2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27.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8.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9.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0.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0.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1.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돼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33.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히 묻자오되. 34.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34.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시기 바랍니다.